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2025 수능 대비 지구학원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될지 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좀 부담스럽게 사진을 주고 했는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인정, 인정 왜냐하면 이게 6년 전 사진인데 선생님도 이렇게 살 빼고 찍어야지 막 이러다가 살이 점점 찌고 있네요 언젠가 다시 찍어야 되겠죠?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이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치 강남 분당 출강 중이니까 혹시 오프라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공지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지상 보시고 오프라인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선생님 컴퓨터 배경하면서 이 사진인데 사람들 자기 얘기가 넘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부담스럽다 볼게요 이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특강과 정규로 두 개를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백야 개념편 기출편 이렇게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이제 특강들 기초 특강들을 조금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린다 용어 특강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지린다랑 용어 특강 자체가 뭐냐면은 지린다는 이제 지구과 어린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캐스트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광고 영상 보시면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좀 다루는 강자인데 전범이 다 다루긴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개념편이 좀 볼륨이 부담스럽고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걸 먼저 보시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린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기초적인 것들을 쭉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편 보기 전에 보기에 참 좋을 거예요 어차피 지구과 회독을 해야 되거든 몇 회독을 해야 되니까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특강 이게 이제 아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선생님이 이제 저거는 좀 기획강자로 만들었어요 사실 작년에 찍어놓은 건데 학생들이 용어를 너무 어려워해 그래가지고 지구과 용어들을 그냥 쓱 오다 가다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특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짜투리 시간 이용하셔가지고 들으셔도 되고 본격적으로 들으셔도 상관없고 지구과 용어가 너무 어렵다 난 뭐 이게 입에 안 읽는다 그런 친구들은 용어 특강을 들으시고 개념편 기출편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은 이제 모의고사를 1년 동안 내놓긴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정규강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텀에 지금 뭔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여기 보면 코어 특강이 들어가는데 코어 특강은 심화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기출을 끝낸 친구들이 이 코어 특강에서 좀 심화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특강을 들으면 여러분들 자료를 해석한다든가 약간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푼다든가 이런 게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이건 효과가 되게 좋은 특강이라서 특정 주제질을 잡아가지고 많은 하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썬삼백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N제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작년에 되게 좋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꾸려놔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마법책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책으로 이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시판되자마자 다 절판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책들이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선생님이 올해는 모의고사 전권이 다 그냥 다 절판이 됐었는데 나오자마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만들게요 만들어서 새로운 모의고사의 형태 지금 바뀐 수능들 수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수능이 좀 뭐라 그럴까 학생들이 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가이드를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기 앞에 썬라이즈, 이클립스, 미드데이인데 이거는 2회, 2회, 2회 해가지고 모의고사 낼 거고 저 데이브레크는 시즌 1시즌당 1, 2, 3인데 1시즌당 3회씩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출시를 합니다 내년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면 1년 커리큘럼이 다 완성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성을 할 거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정규 커리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규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 기초 개념, 지린다, 지구각 어린이 다 모여라 이런 뜻입니다 지구각 어린이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책 표지인데 수능 입문 기초고 노베이스 학생들 대상으로 만든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듣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난 지구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생노베다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각 입문학습 지구각 기초 개념의 탄탄한 틀을 만들어주는 강좌 그래서 지린다 이렇게 강좌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기획한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어 특강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찍어놓은 건데 수능 입문 기초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베이스 대환형입니다 그래서 지구각 기초 용어 및 배경 지식 총정리하는 그런 강좌니까 용어들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강좌입니다 백야 개념 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그니처 강좌죠 선생님 책 이름이 백야거든요 백야 백야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태양이 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이라 선생님이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베스트 강좌고 당연히 개념과 용어 유지의 완벽한 수능 대비 학습 그리고 논리 구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구각은 공부하다가 보면은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이런 현상들로 넘어가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못 잡아내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너희들 생각해 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한 7, 80% 반복되거든 근데 살짝살짝 모양이 바뀌어 근데 애들이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개념 학습하고 나서 기출 문제 풀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딱 보면은 흔들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간 뿌리 깊은 나무 선생님이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탄탄하게 돼 있으면은 절대로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도록 대응할 수 있게 선생님이 강좌를 갖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6종 및 연계교제의 모든 핵심 내용들을 당연히 여러분들 다 수록을 해놨고 이 강좌 하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끝나거든 그래서 지구과학은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셔도 돼요 원래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차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개념편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편입니다 기출편 이게 이제 1호 개정 후 수능 평가원 학평 기출들이 다 실었어요 그래서 560문항 정도 수록을 해놨고요 친절하게 기출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구조를 전달한다고 써놨는데 너희 잘 생각해봐 개념의 완성은 기출풀이야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개념을 완성하는 거는 기출풀이까지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물론 개념편에도 기출문제가 실려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중복돼요 중복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한 해 동안 기출문제 몇 번 풀어야 돼요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나는 그냥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기출문제 풀고 나서 선생님 제가 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다 풀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틀려요 자 문제를 외울 정도로 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기출풀이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의미들을 내가 개념을 어떻게 끌어다 써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프로세스가 되게 심플하거든 근데 그 심플한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편에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앞에 거 봐봐 백야 개념편 보시고 기출편 푸시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시간을 들이시면 반드시 지구과학은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코어 특강이라고 이것도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기획한 강좌인데 고난도 주제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쉬운 기본 단계부터 심화 단계까지 이런 주제들 되게 많이 틀리는 주제들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별 파트가 별 파트랑 외계인상탐사 파트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특정 주제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강의들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거의 뭐 마스터 하실 겁니다 올해도 리뉴얼 한번 할 겁니다 이건 작년 표지이긴 한데 리뉴얼 해서 선생님이 이제 코어 특강 완전히 강력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기본 개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코어 특강 들어오시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무섭지가 않을 겁니다 실력의 완성을 갖다 만드는 강좌다 그래서 문항의 조건 해석, 자료 해석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릴게요 어차피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그 경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단계의 끝발을 끝발, 마지막 한 발자국을 찍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어 특강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특강으로 여러분들 완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기출문제 이외에 엔제도 좀 푸셔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엔제들은 역대 모의고사 및 엔제 교제 중에 중상에서 상란이도의 우수문항을 수록을 해요 매년 선생님이 리뉴얼을 합니다 물론 이 300문항 중에 겹치는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한 2, 30%는 겹칩니다 작년 거랑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긴 하는데 새로운 문항들로 우리가 300제를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엔제도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 이게 추석특강으로 원래 만든 책인데 그냥 한 5, 6강 정도로 총정리하는 강좌야 총정리 강좌입니다 그래서 한 10월달쯤에 선생님이 개강을 하고 전범위 서머리를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 직전에 총정리 인기 강좌인데 이것도 올해 책 나오자마자 다 팔려가지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책을 또 찍어서 들어보냈는데 그것도 다 팔려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선생님이 정규 말고 특강 커리큘럼이죠 이거 보시면은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3월 학평 대비입니다 이거 근데 1년 내내 잘 팔리는 모의고사인데 3월 학평 뿐만이 아니라 수능 대비도 됩니다 수능 대비 돼가지고 2회분 모의고사 내놓을 거니까 한 2월달쯤에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미리 모의고사를 보고 싶은 학생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이클립스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연계교제 수록 자료들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을 활용한 2회분 모의고사 그래서 이클립스 모의고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월쯤 나올 거고 2회분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제 미드데이입니다 미드데이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평가원 대비에요 6월 평가원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분을 수록해서 한 5월쯤에 선생님이 개강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하니까 보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들이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이거 시즌이 1, 2, 3인데 시즌당 3회분씩 할 거예요 그래서 1, 2가 9월 평가원 수능 대비 모의고사 시즌 3가 9평 출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수능 대비 모의고사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9월쯤에 우리가 시즌 1, 2, 3를 갖다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커리큘럼 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노배 지구과학원 공부 경험 한 번도 없어 등급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나온다 부끄러울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런 친구들은 기초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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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생노배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1등급을 맡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시간이 없으면 1등급을 못 맞아요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왜냐면 너희들 한 10시간 공부하고 1등급 받는 방법이 있다 내가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 만약에 애들아 그거 사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10시간 공부하고 1등급 맞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을 너무 무시해 애들이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생노배 학생들은 아 그래 난 처음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차근차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들이 내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생노배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 그 친구는 내가 온 글을 읽다가 혹은 편지를 하나 썼는데 편지 읽다가 내가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진짜로 3월달 4월달에 이제 수업을 할 때 현장 학생이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막 10점대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겠어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거야 진짜로 이 친구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가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9평 때 50점 맞고 수능 때 47점 맞았어요 되게 잘한 겁니다 실제로 나 50점 못 맞았구나 9평 때 50점 못 맞았어 못 맞았는데 9평은 좀 쉽긴 했지만 50평은 못 맞았는데 하여튼 수능 때 47점 맞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성적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보고서는 되게 나의 방향성 나의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신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 이제 중위권 유배 그러니까 공고한 경험이 좀 있다 나 좀 해봤어 근데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데 뭐가 잘 안 풀려 당연히 여러분들 다시 시작한다면 만약에 혹은 내신을 한번 해봤다면 요거부터 하셔야죠 개념 그 다음 심화 풀파이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출은 여러분들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기출을 안 넣어놓겠는데 개념 기출 같이 한몸이야 알겠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유배가 있습니다 메디컬 스카이를 노리고 있다 지난 수능 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을 받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개념을 다들 기억이 난다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바로 코어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신에 기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코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풀, 바이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이 아니라서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EBS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게 그냥 연계된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푸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빠큐입니다 빠큐 여기 보시면 완전 노베입니다 백야 수강 전에 지린다와 용어 특강 중 태기를 하자면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될까요? 지린다를 뜻해요 지린다가 좋습니다 용어 특강은 말 그대로 용어만 정리하는 거라서 그냥 특정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린다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능 기초 강좌를 패스하고 백야부터 수강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지린다는 수능 백야 개념 완성 백야 했잖아 그걸 압축한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쫙 다뤄 가지고 쉬운 2점과 쉬운 3점을 맞추기 위한 포커싱이 된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야부터 수강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고 모의고사 중 가장 추천하는 모의고사 당연히 데이브레이크죠 데이브레이크인데 전 모의고사 다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지 거니까 좋다고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좋아요 실제로 평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모의고사를 갖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1년간 교재 컬렉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컬렉션이 쭉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뭐 비타민 교재도 있네요 OX와 빈칸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오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형상에서 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인스타로 DM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인강 커리즘 강화시켜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할 거예요 지린다도 그런 맥락으로 나온 거고 딴 것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내놓는다고 했다가 못 내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놓게 되면 그냥 불쑥 내놓을게요 알겠죠 특정 시점에 불쑥 내놓을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한 게 있긴 한데 어느 시점이 될지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시점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지린다는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들어보고 아 지구강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달려가 봅시다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잘해냈겠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좀 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게 수험생활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생 공부 안 하다가 이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훨씬 더 큰 보상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수중시험 좋아하는 이유가 그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뿌듯함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같이 알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커리큘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